오늘 태준이가 태어난지 4주가 된 날입니다. 화요일이고요. 5월 며칠이죠 오빠? 17일? 57일입니다. 드디어 바운서를 쓰고 있는데요. 이거는 그레코에서 나온 스위피스 뉴본 슈딩 센터라고요. 처음에는 태준이가 너무 어려서 허리에 무리가 갈까봐 안 썼었는데요. 가이드라인을 보니깐 5.5파운드 이상의 애기는 누구나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. 이거를 저희 생각에는 더 미리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그래도 태준이가 아직 척추발달이 다 안됐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걸 안췄습니다. 이 스윙센터의 장점은 바운석 흔들리는 거랑 스윙 흔들리는 거랑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. 지금 태준이 점점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음악도 4가지구요. 뱃속 그 운사운드도 있구요. 아이팟 규명 아이팟 음악도 틀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. 태준이 선물! 너무 착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. 좋은가봐. 좋은가봐. 좋은가봐.